안녕하세요. 소피아, 안젤리 노안이요. 저희가 오늘 한번 같이 해물파전을 만들어 볼 건데요. 해물파전이 뭐냐면 약간 한국식 피자 이런 거예요. 파전이 처음 잘할 수 있을지 궁금하냐고 그죠? 준비물부터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게 쪽파예요. 쪽파. 그리고 빨간 고추랑 고추예요. 그리고 이건 뭔가요? 바삭? 네, 맞아요. 바삭입니다. 그리고 이건 마지막으로 오징어! 오징어에요. 그리고 큰 불 여기에 믹싱을 해야죠. 그죠? 그리고 부침가루 부침가루와 바삭은 이제 기본 중기문을 이렇게 하겠습니다. 바로 한번 썰어볼 건데 기침할 때는 입만 걸어주세요. 네, 좀 닦았기 때문에 네, 자, 썰어볼게요. 그렇다고 계속하지 말라고요, 오케이? 네, 한번 썰어볼게요. 이게 파전이 만들 때 피자처럼 만들어져요. 그리고 물을 조금 더 넣으면 만들어져요. 이게, короче, мука. 이게, видите, довольно-таки полезная.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피자 한국의 피자 이렇게 나오는 피자 여기 물이 아무것도 룩, перец, гриб 이렇게 다 만들어졌어요. 이건 이제 옆에 두께요. 고추 아, 이건 진짜 한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자, 이렇게 다 했는데 아, 일단 이건 이렇게 옮겨줄게요. 자, 이제 이건 내가 써줄게요. 이건 어떻게... 이거... 오 마이 갓. 이게 대부분의 손이 진짜 무슨 말입니까? 이건 내가 써줄게요 이게 아니,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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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내기 안져버렸습니다. 아까 여기 칼 갈아요.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. 완전 망했습니다. 망했어요. 삐로리로. 아이고, 맛있게. 이렇게 슬어지는 거예요. 자, 얘도 같은 방법으로 슬아볼 텐데요. 이번에는 한번 잘 한번 해볼게요. 잘 못할 것 같은데. 아! 이쪽에 이런 것을 빼주세요. 자, 깨끗하게. 아, 저기 봐봐. 슬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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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슬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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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너무 길어요. 아니, Ainet. 두qiue. 아니 반대죠, 이렇게. 이제 소금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안젤리님이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. 그냥eleBC 롤에기 مع을 수hões.. 400g 인데 이걸 다 넣어줄거에요 뜯어주고 다 넣어주세요 여기다가 타고 타고 넣어주고 자 그 다음에 물은 물은 670ml 물은 이제 670ml 670ml 할게요 차가운 물 cortar 이렇게 저희가 계속 Cal가운 물 야채가 만약에 라는 음식은 소요 물을 더 넣어주고 자, 이제 이렇게 앞에 있는 준비물을 넣어볼건데 이렇게 다 섞었어요 오늘처럼 반죽이 잘 된 것 같죠? 이렇게 바로 한번 다 넣어볼게요 옳지 이렇게 다 넣어주고 가보시면 제가 넣을게요 이렇게 넣었고요 자, 이제 안째던거 섞어볼거에요 섞어주세요 시작 섞어 섞어 1, 2, 3 1, 3 1, 2, 3 1, 2, 3 2, 2 1, 2, 3 1, 2, 2, 3 다음은 흰엄침보기 자, 이제 다 했습니다 이제 내가 재미난 문제 계속 계속 썼네요 자 이렇게 다 했으면 무슨 일만 남았죠? 네 모른답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파전을 만든게 붙여야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프라이트를 해갖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그 다음에 칸말 기름 이렇게 온도를 확인을 하고 기름을 넣어줄게요 자 아 되게 뜨끈뜨끈해졌습니다 바로 한번 떠볼게요 보내고 이빈의 시리즈 가볍게 해서 반가워 마이 오랫동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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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괜찮아요? 딱 좋은 여자친구 вод을 가져왔어요 아멘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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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좀 한다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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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вот эту пиццу можно сделать абсолютно из чего угодно также ее очень распространенно делать из кимчи то бишь просто вот в эту смесь в эту муку добавляют кимчи или что-то другое любые другие овощи любые морепродукты и делают вот такие вот блинчики вкусная рыба? рыб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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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넣어 버리고요 오징어가 너무 맛있어 오징어가 하나가 더 맛있어 맛있어? друзья, если в вашем городе не продают специальную смесь для потёна, не отчаивайтесь берёте любую муку, какая у вас есть, смешиваете её 수수한 물을 너의 비중, 제거의 고통은 밥을 방법을 만듭니다. 다 마늘에 사용하는 물을 끓여야지만 마늘과 가게됩니다. 모든 것들을 짓고 위해서 야채를 끓이고 야채를 끓이고 야채를 끓여야 합니다. 계속 마늘과 마늘과 야채를 끓여야 합니다. 침쥐옹일을 만듭니다!